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문장이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 중에서 나에게 사형을 욕증했던, 선고했던, 뭐 그런 의미죠. 했던 일부,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할 또 다른 말이,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다른, 말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사형을 음두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사형시키는데 투피한 사람,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유죄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유죄냐니까, 내가 나의 어떤 습방으로 귀결되었을, 나의 습방으로 귀결되었을 그런 종류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유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내가 행해지지 않은 것이나, 말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크라테스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저 친구는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다 했어.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들 중에서 보니까,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말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유죄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문장이 없죠. 이것도 단문으로 끝났고, sv, 그렇죠? not to all of you, 그렇죠? 이게 sv, 그리고 보호로서 뭐가 와 있느냐 하니까, 전치사고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보호입니다. 보호로서 전치사고가 나와 있는데, 전치사고 내에 명사고, 명사고 내에서 명사로 수식하는 말로 하나의 절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유죄를 선고한, 사형 쪽에 찬성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주어, 동사, 대리아가 아, 여기까지가 보충어죠. 보충어로서 절이 와 있고, 절 속에 보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because, 이하가 여기서, 여기까지, because, 이하가 보충어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절은 주어, 동사, 보충어 보충어로서 보충어의 명사구죠. 명사구 내에서 핵심적으로 와야 될 두 개의 요소가 있죠. 압수식어 중에서 이 녀석 또 들어가져 오죠. 그리고 명사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오는 거죠. 뒷수식어로서 전치사구가 있는데 이 전치사구 내에서 보니까 전치사다기 명사구잖아요. 이 명사구 내에서 또 필수적으로 와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요녀석과 요녀석 그죠. 압수식어 중에서 요녀석과 명사 그리고 이 녀석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하나의 수식어 절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구조가 계속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죠. 다음 문장을 볼까요? 났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유죄로 귀결된 그러한 결격사유 deficiency 결격사유 나의 유죄로 귀결된 그러한 결격사유 이것은 이게 주어져 오죠. 주어져 오죠. 주어는 결격사유는 not of a word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certainly not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나는 어떤 대담함이나 뭐 어떤 임피던스나 인클로네이션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인클로네이션이 없냐니까 to address you 이하 여러분에게 뭘 말할 말할 그럴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러고 싶은 의사도 없습니다. 다음 에즈 이하 뭐가 있죠? 에즈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랬을 만한 그렇죠? 그런 것을 할 만한 난 의사도 용기도 없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울거나 굴직이거나 애원하거나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 걸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말하거나 행동할 행할 생각이 없다. 많은 것들 매니싱 어떤 것들이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데 익숙한 그러한 것들 그렇죠? 그런 것이 나한테는 내가 꿋꿋하게 견지하고 있지만 전혀 가치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격을 했습니다.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유죄가 된 이유는 내가 유죄로 결정받은 그러한 이유는 말을 내가 못했을 가 아니고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나는 여러분들이 유죄를 내릴 피고들이 늘 하듯이 울고 애원하고 슬퍼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봤겠죠. 많이 봤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는 할 생각도 그런 것을 할 의사도 없거니와 그런 것을 할 용기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것들은 나한테나 아무런 가치 없는 짓들이다. 애원하거나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무죄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왜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 없었을 까요? 그건 차차 생각해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가 주어입니다. 주어이고 명사 구조 명사 구조 필수요소는 앞에 있는 더와 디피션시 명사 하나 그리고 앞에 있는 관사 하나 관사든 노우든 썸 이런 것 같은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요소가 있어야 했죠. 그리고 디수식으로서 하나의 절이 와있습니다. 디수식에서 주어는 이거 아니네요. 이게 주어네요. 주어고 동사 보충어 이 주어 부분을 볼까요? 상당히 또 재밌는 부분이 나와있죠. 종속질입니다. 하나의 절이고 이것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이게 휘치가 그러니까 접속사이면서 접속사이면서 또한 주어를 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동사 그리고 이것이 문장의 필수요소로서의 전사구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 종속질이고 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다음에 보호가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보이고 문장의 필수요소로서의 전지사구 이건 전지사구가 빠져버리면 안된단 말이에요. 보충을 하고 그래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다음에 이하는 주어 동사 보충어 다 보충어 이고 이번에는 마찬가지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왔죠. 명사구가 왔는데 명사구에서 필수요소 인 것이 앞에 증명사 더와 명사 볼더니 이것만 있더라도 OR 임피던스 다 명사죠. 이것만 있더라도 이미 문장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도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주어 동사 보충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게 뭐냐 하니까 절이 왔습니다. 절이 왔는데 여기까지로 끊기겠네요. 끊어서 보자. 그러니까 거기서 끊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습관이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것 자체는 하나의 명사로 보십시오. 하나의 명사가 OR로 여러 개의 명사가 OR로 되었을 뿐이고 그리고 이 명사를 이 명사구 내에서 명사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명사구로서 보충어죠. 동사 헤드의 보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명사구로서 앞에 와야 될 필수요소 이 녀석과 이 녀석 명사 그리고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것이 절이 하나 와있죠. 이게 절이란 걸 우리가 아는 것은 동사 앞에 2가 붙어있으니까 동사가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만 보고 얘기를 할까요. 절만 보고 얘기를 하면 이 절에서 이게 동사구 그리고 이게 보충어구 그리고 as 야가 또한 절로서 하나의 부사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A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만 또 다시 한번 보고 보죠. 절만 보면 이게 주어구 그 다음에 would have liked me to do would have liked 가 이게 동사구 죠. 시전은 과거 법조 동사 will 완료조 동사 have and 동사 like 이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구를 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보충어로서 절이 와있죠. 보충어로서 절이 와있습니다. 보충어로서 절이 것만 따로 떼서 보게되면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 이게 주어구 다음에 to do 그렇죠? 이게 동사 그렇게 되죠? to do 해가지고 이 to 다음에 또 이 절들이 와있습니다. 그렇죠? 절이 와있는데 이 부분을 떼어볼까요? 절이 와있죠. 절이 그냥 end어 엔더를 겹고 놨는데 이렇게 해놓는게 낫겠죠. 마지막에 하나의 end 만 남겨놓고 이것만 남겨놓죠. 이게 마지막 end니까죠. 이것도 절이죠. 왜 절이냐니까 동사에 ing로 붙어있는 종속 절이잖아요. 종속 절입니다. 따라서 이게 동사 동사가 여러개가 묶여있는 거고 그리고 many things 이것이 동사의 보충어 이고 보충어로서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이고 그리고 앞수식어고 명사구 which 이하는 뒷수식어죠. 이것 전체가 명사구라는 것은 우리가 표시를 했죠. 전체는 명사구입니다. n 그리고 동사의 보충어로서 필수요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 전체는 이것 전체는 이렇게 절이고 전체로 따지면 이것은 절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명사구 명사구 여기가 명사구잖아요. 명사구로서 보충어로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이 문장만 보죠. 이 문장만 보면 u가 주어고 have been accustomed 여기가 동사구가 되고 이게 주어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한 동사의 보충어로서 절입니다. 이것 자체가 동사의 보충어로서 절이 와있죠. 그럼 이 절만 보죠. 이 절만 보면 이게 동사죠. 동사구 그리고 이 동사의 보충어가 뭐냐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동사의 to here 그러니까 보충어이자 접속사 역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접속사 더하기 더하기 보충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here의 보충어죠. from others 이거는 그냥 a 이것은 p가 와있는 구조 그리고 which 그것은 on worse of me 나한테 아무런 가치 없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구성인데 우리가 지금 재미있게 볼 부분은 다른 건 다 빼고 이것만 좀 재미있게 보자는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전체가 ing로 되어있으니까 이건 절입니다. 종속절입니다. 종속절이고 이 종속절로서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하나의 부서로 써쓰이고 있죠. 이것도 다 빼겠습니다. 그래서 동사하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음 이걸 어떻게 적을까요? 이것을 동사 보충어로 끝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적을냐 하니까 동사 위핑 웨일링 러멘틴 세잉 두잉 이게 동사고 보충어 보충어는 명사구가 왔습니다. 명사구가 왔는데 이 명사구가 사실 보니까 압수식어가 있고 압수식어 매니가 있고 명사 명사 싱즈가 있고 뒷수식어로서 절이 와있죠. which 야 절입니다. 이 절의 구성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절의 구성을 보니까 자 which 접속사가 있고 지금 이걸 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지만 다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접사가 있고 다음에 주어가 있고 다음에 동사가 있죠. have been accustomed 있고 다음에 동사의 보충어로서 절이 와있습니다. to 이하 절이죠. to 이하의 절이 와있고 그럼 to 이하의 절만 다시 보자는 거죠. to 이하의 절만 보니까 히어리 동사고 그죠. 그리고 주어는 물론 주줄의 주어 같으니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충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충어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어서 안 보이고 그리고 그냥 부사어가 하나 전치사고가 하나 와있습니다. 그죠. 이것과 그래서 이것과 접속사가 합쳐져서 이 히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것과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보세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 우리 접속사와 문장의 요소 혹은 금사를 대신할 때는 이 접속사 역할을 할 때는 이 접속사가 여기 이 계층에 있는 문장의 요소 S나 C나 A와 결합을 해서 전체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쓰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접속사가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절 다른 절의 요소 예하 한 계단 밑에 있는 절의 보충어와 보충어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상당히 재미있잖아요. 원래 접속사들은 자기가 유도하는 절은 이 절이에요. S, V, C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 중에 C와 결합하거나 C 전체와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S 전체와 결합하거나 아니면 A와 결합을 해서 이게 접속사가 which, how, where, what 이런 접속사가 쓰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보충어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절이 있고 그 절 내의 또 어느 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전체의 저는 하나의 부사어로 역할을 쓰닐.